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저 비행기 딱 하나. 이거 하나 있어요. 역시 자연은 예뻐요. 어머! 확대를 해버렸네. 자연은 예뻐요, 역시. 오케이, 컷! 하나! 아까는 저희가 잘 끌고 버렸어요. 아니, 아까는 안 끝난 줄 알았어요. 깜짝이야, 깜짝이야, 깜짝이야! 바로, 바로 하면서, 바로 기다리에서. 네. 이렇게 될까 봐 제가 안 준 건데, 제가 귀찮게 되잖아요. 구원 왔네. 시작해버렸다. 눈물이 나는 건지, 비가 오는 건지. 비가 오는데 진짜. 비 온다. 비 오면 어떡하지? 오케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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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오는 거리가 오는 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